5cm 5cm 안녕하세요. 장도빈입니다. 옹피씨 대표이사 대표입니다. 우리 PNN 창립 9주년이 돼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PC방 사장님들이 찾는 업계 1위 매체 PNN. 9주년이 되는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90주년, 900주년 될 때까지 번창하시고 사장님 돈 많이 버셔가지고 우리 옹피씨 감행 90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PNN 대회를 기원하고요. PC방 사장님들 PNN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PNN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성우입니다. 현재 저는 창때 PC방의 이사로 지금 재임 중이고요. 이번에 우리 9주년이나 정말 해냈습니다. 우리 PNN 정말 PC방 웹진왕은 정말 PNN이죠. 우리 PNN 9주년 진짜 정말 힘든 그런 시장에서 이렇게 1등으로 버티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역시 PC방 정보하면 PNN 축하합니다. PNN 9주년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9번째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PNN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PNN 파이팅! PNN 수영 Rahe! PNN 4 감사합니다.